하겠습니다. 눈이 잘 먹었습니다. 출발.. 망치!! 오래되나.. 천밍이.. 엄마.. 그르노.. 넌ộc.. 그르노.. 그르노.. 미재r.. 그르노.. 그르노.. 여기 있었구나 그르노.. 기vel.. 그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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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온눈 넘어간다 뒤집어야겠다 역공 때문에 잘 안나온다 역공 때문에 잘 안나온다 여기서 볼까 나왔따 초점 올해 첫 유춤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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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너무 갈랑말랑해가지고 좀 불안한데? 시큰인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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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없어져버렸네 빈든건 있네 비어있는 번데기방 뭐가 들어있지? 비지 않았네 뭐가 들어있네 사슴벌레인가? 사체인데 허물어보자 그냥 사슴벌레 같다 사슴벌레 암컷 사슴벌레 암컷 번데기방 번데기방 안에서 죽었죠 우와 일단 시큰의 주인은 찾았다 찾았다 이건 그러면은 촬영하면서 한번 꺼내봐야겠다 일단 이건 되네요 이거 군덩 사슴벌레 암컷 1 1 1 2 2 3 1 1 1 2 2 2번 송충수컷 3번 왜 이렇게 수영이다 수영성충수컷 동면중인 마이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마리 마이볼 해머물쌍살걸 벌집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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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자 해머 앉을 자리 마련해주고 있는데 다 깍지 작지 않다 잠시 넷 잠시 넷 뭐라 시켜봐야죠 오라 아, 넷 녹색 개구나 아, 그 껍데기는 바깥씨가 벗은 오랜 만에 피도 나오니까 그게 아 적응이 안되는건지 그게 회의감을 느낀다 뭐하는 회의감을 느끼네 일을 해도 회의감을 느끼고 적당히 느껴야지 시끄럽게 움직이면 안되는데 이게 뭐냐 어 어 어 뭐다 우와 뭐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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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이게 건더기방 높죠 여기 얘를 어떻게 꺼내지 넙적이 와 허니방 complexity 수컷 안녕 넙적이오콧 으음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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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터널을 따라서 쭉 더 내려오다가 여기 이만한 게 하나 들어있고 쭉 더 내려오다가 여기 이만한 게 하나 더 들어있죠. 쭉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다. 얘네 한 20g 나가겠다. 와 진짜 크다. 얘네 진짜 크다. 와.. 어마어마하다 번데기 방 번데기 방 시내umed 시내élé 시내 Frage 시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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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가vis 플레어 케이스 범위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잖아 소득 일단 이정도까지만 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꽃나무를 알아서 꽃나무를 찾아서 꽃나무 밑을 뒤져야 되나? 아 꽃무지 보고 싶은데? 꽃무지 쪽에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쳐다보네 눈에 빠져나? 어머머머너머너 됐다 . . . . . . 와. . 으아 오오 야 지금부터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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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감사합니다.